안녕하세요. 아르케컬처의 들리는 서재입니다. 톨스토이와 베토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세계관은 굉장히 방대한데요. 그만큼 다룰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겠죠. 그의 개인 서재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만큼 작가의 서재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 40개의 언어로 된 2만 2천 권 분량의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성적인 독서가였고, 읽었던 책의 내용은 오랫동안 기억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에게 음악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루에 서너 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고, 글을 쓰기 전에 자주 피아노 앞에 앉았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들 속에서도 음악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품 유년 시절에는 어머니를 추억하는 매체로 전쟁과 평화에서는 음악이 가지는 치유의 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 음악, 예술에 대해 변화하는 톨스토이의 시각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기에 썼던 예술론에서는 작가의 감정을 독자들이 느끼고, 그들이 작가와 같은 감정을 느낄 때 좋은 예술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넘어 신분이나 계층을 초월해 하나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은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될 수 있는 감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기쁨, 감격, 평안 같은 감정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베토벤의 음악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유년 시절의 비창소나타, 알베르트의 월강소나타입니다. 이 베토벤의 음악이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토이스토이가 삶의 전체를 아우르는 감정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토벤 또한 하나의 거대한 작품이 되도록 각 음표들을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마치 기쁨, 희망과 같은 인간의 이상과 닮아 있어서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전에서 낭만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이끌어낸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5번, 스프링의 일악장입니다. 고전에서 낭만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이끌어낸 고전에서 낭만으로, 절망에서 희망을 이끌어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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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